구독 버튼을 꾹 눌러줘 관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첫째 극장에선 큰 소리로 웃거나 떠들지 말아주세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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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극장에 벨라가 있어봐 극장 극자리에 벨라 앉았어요 큰 소리로 펑펑 우는 아기 벨라 앞자리를 뻥뻥 차는 아기 벨라 조용조용 즐겨주세요 모두 함께 보고 있어요 조용조용 즐겨주세요 모두 함께 보고 있어요 또 그치께요 또 그치께 시작 설까말까 설까말까 한 벌로 끝장 앞자리에 네비로스 앉았어요 폴떡폴떡 일어나는 네비로스 번쩍 번쩍 피어노는 네비로스 제자리에 앉아주세요 모두 함께 보고 있어요 제자리에 앉아주세요 좋은 공연 만들어 봐요 제자리에 앉아서 볼게요 올여름 신비아파트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온다! TV에서 느꼈던 재미와 감동을 극장에서도 즐겨보세요! 사신라미아에 맞선 친구들의 이야기 그다가 여름방학 스페셜 엔딩까지 풍성한 이벤트도 많이 준비했다고 신비앤바트 특별판 붉은눈의 사신 8월 14일 CGV 재개봉 올여름 휴가는 극장으로 가야겠다! 친구들 재미있었어? 우리 또 만나려면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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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해주세요!